오늘의 출근은, 전날에서 계속됐습니다. 우리 2명인 것 보고. 우리 우주미녀님들 이런 것 봤냐고. 현재 태풍의 진행 상황입니다. 자, 봐봐. 좀 봤어? 응. 뭐가 비슷한 건지 잘 알겠어? 그림이? 겁나 빨리 왔잖아. 회사가 앞 보여줘야 되는 거야? 봐봐, 얘 동그랗고 딸카롭잖아. 딱딱 쳐줘야지, 말이야. 왜 이렇게 안 붙였어? 뻥치셔. 똥 쌌어. 에이, 땅. 아, 빈정이 상해. 뭐야, 빈정이 상해, 또. 왜 할 게 없냐? 안 해! 다 넘는 거야? 에이, 에이, 에이. 미쳤어, 미쳤어. 야, 이미 늦었었는데. 내가 갖다 놓기 전에 이렇게 했어야 돼. 아니, 가르쳐준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. 쓰레기 하는 것만 빼와가지고. 아, 정말 웃기네. 에이, 에이. 제가 겨울 때 이렇게 끊을 때 이어가 나왔어요. 제가 겨울 때 하는 거. 잘못됬어요. 하하. 내가 이기겠구멍. 아, 조심하라고. 너도 쉬지 않으셨잖아. 아, 지금. 내가 이기겠구멍. 아, 좋아. 사실 뭐, 차를 보게 된다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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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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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호시주와 핫 에헤헤 ㅅ 히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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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익 merk 왜 저 Eg 대체 오른쪽... 이러다가 내가 벌칙을 할 수도 있겠어 뭐야 이거 언니가 깐 거야? 뭐야? 이 사기꾸나 무슨 짓을 했어? 회에다가 무슨 짓을 했냐고 에이시이 끝났네 미친라 내가 생각해봤는데 지금 태풍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태풍을 뚫고 스타벅스에 가기 이게 미션이면 혼자 가는 거야 근데 그 이름 불리는 걸로 하면 같이 가는 거야 가져오는 건 언니가 가져오는 거지 나라면 첫 번째 한다 실제로 그냥 같이 가는 거야 헐 뭘로 할까? 그래서 뭘로 하는 게 좋겠어 현재 태풍의 진행 상황입니다 사람 생각보다 많다 곧에 비해 노은이 빨리 나와 아니 우리 두 명인 거 보고 우주 미녀님들 이런 거 봤냐고 오줌 미녀님들 오줌 미녀님들